가부장제사회 이민경에 따르면 심각한 여성차별이 존재하는 가부장제사회에서 여자들은 생존을 위해 지혜를 짜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로워졌습니다. 반면 남자들은 가부장제사회에서 누리는 특권 덕분에 지혜를 짜낼 필요가 별로 없어서 여자들보다 지혜가 많이 모자랍니다. 논의의 편이상 이민경의 말대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자들이 엄청나게 차별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자비로운 신이 차별당하는 여자들을 어엿비여겨서 지혜를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여자들에 대한 엄청난 차별이 여자들의 엄청난 지혜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신의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냉혹한 물리법칙에 따라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지혜가 난데없이 뿅하고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아프리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에 비해 엄청나게 부유해서 그리 절실하지 않은 선진국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쥐는 코끼리보다 덩치가 훨씬 작아서 잡아먹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절실한 쥐보다는 팔자 좋은 코끼리의 지능이 훨씬 높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여자들에게 지혜가 더 절실히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글자도 못 배우면 지혜롭기 힘듭니다. 대단한 지혜를 위해서는 타고난 지능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절실하기만 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먹을 것에 대한 의지가 공부에 대한 의지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지능이 여자보다 높도록 진화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지위에 더 집착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따라서 지식 또는 지혜 경쟁에 대한 의욕이 대체로 여자보다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여자는 젊음과 미모가 짝짓기 시장에서 인기를 올리는 비결이고 남자에게는 높은 지위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자에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할 때 대체로 가족이 더 많이 밀어줄 겁니다. 페미니즘처럼 헛소리를 나불대면서 혹세의 무민을 통해 출세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이민경 같은 여자들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꽤 있지만 수학, 물리학, 바둑, 체스, 프로그래밍처럼 진짜로 실력을 겨루는 분야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남자들이 과학 분야 노벨상과 권위있는 수학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예컨대 남자들